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론테라성 점령 보상 길던과 성주의 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필방의 성집사를 클릭을 해서 성주의 방과 길던 입장이 가능하구요. 길던에서 출몰하는 몬스터들은 게임 내 재화로 15번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몬스터는 보라카드를 주는 히드라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정도일 것 같구요. 그리고 그 외 많은 몬스터가 등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시간당 한 번 꼴로 황금 도둑벌레와 마스터링이 등장을 합니다. 한 대만 쳐도 토벌 보상 상자를 받을 수가 있구요. 일일 최고 두 번까지 토벌이 가능한 점 기억해 두시구요. 길드 던전의 맵 구성은 오크 동굴과 봉이라고요. 뭐 맵 하나 만드는 게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히드라 히드라 자 이렇게 토벌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인벤의 토벌 완료 보상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보상으로는 공성 보석 조각 및 확률적으로 카드를 제외한 드랍템을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주방 보물상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엠펠방에서 성집사를 클릭해서 진입해 주시고요 진입하게 되면 두 개의 보물상자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첫째 보물상자는 길마만 수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상 상자는 개인 보상으로서 각자 클릭해서 여시면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 탈 것 조각과 기어 부품 조각 등등의 아이템들을 획득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업데이트된 공성 정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에 엠펠방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계단 루트가 각각 두 개씩 생겼고요 엠펠방으로 진입 가능한 루트도 각 성마다 하나씩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진입이 다소 편해졌습니다 적군의 틈을 노려서 엠펠방까지 바로 진입해서 엠펠을 파격한 후에 수성시간 초기화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긴 편이고요 그리고 마법 데미지가 무한 중첩되지 않게끔 패치가 되면서 생존률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였으면 이미 죽었을 데미지도 영상과 같이 그럭저럭 버텨내고 있고요 다만 클래스 간의 밸런스는 아직까지도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성 7번 8번 구간에서 방어시설을 완파시에 6번 루트가 공성측의 동맹에 의해서 막혀도 돌아서 진입이 가능한 루트가 생겼고요 자 그리고 말이 많았었던 개편성의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20초의 텀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1틱당 체력의 10%에 준하는 데미지를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 완막 시간도 12분에서 2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은 수성측이 외성구부터 수성을 할 경우에는 어지간한 전력 차이가 아닌 이상해야 공성길드가 20분 안에 뚫기가 참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편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도 수성시간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건강에 꼭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빠 안녕히 계세요